1. 십자가의 영광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영광 또 영광의 십자가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참 거부감을 갖고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그 당시에 우리 특별히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인 게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는요 당시에 있어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역죄나 또 더 나아가서는 악한 죄 때문에 사형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사람들의 소리는 다 조롱의 소리고 멸시의 소리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도다라고 하면서 영광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원래 모든 상황과 여건은 멸시의 소리가 들려지는 상황이에요 자 예수 믿는다는데 그게 뭐야 아니 예수 믿는다는데 왜 아파? 왜 예수를 믿고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안 돼? 왜 계획들이 더 무너지고 계획들이 틀어지지? 이런 멸시와 조롱을 받을 만한 현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조롱과 멸시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가 그런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예수가 그 다리에 달렸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볼 수 있는 자는 그 십자가를 수치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거를 갖다가 믿고 있으니 참 미련한 사람들의 집단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상황은 내가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그리고 조롱을 받는 상황이 나에게 맞닥뜨릴지 모르겠어요 계속 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내가 계획하는 일마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젊은이들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뭔가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금이 환영하듯이 비단길을 깔아놓고 그렇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못하는 그런 나의 처지 때문에 조롱과 멸시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어? 아니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뭘 보느냐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현상만 보게 되고 그 상황만 보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라는 그 상황은 분명히 수치예요 조롱이고 멸시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내가 무력하고 내가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어 아직도 못하고 있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상황은 멸시와 조롱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며 나를 영화롭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으로 지금 인도에 가시고 있는 과정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저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의 소리를 듣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의 시작이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의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요 내가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할 때는 우리는 당당하게 내일도 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로운 자리로 가게끔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지금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내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아직도 그런 일을 하고 있냐 아직도 그대로 있냐 아직도 그곳에 있냐라는 말을 들을 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상당히 마음이 혼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정말 너무나 놀랍네 와 네가 그 일을 했어 와 네가 그곳에 가게 됐어 여러분 이런 소리만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나를 저 밑바닥까지 오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조롱과 멸시를 받는 자리에까지 저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치게 하셨다가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마음 먹으면 그 방법을 통해서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보는 자는요 오늘 이것을 보는 자는 내가 상황 내가 맞닥뜨린 상황이 멸시와 조롱의 상황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갇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자꾸 나에게 그런 조롱의 소리가 들려요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 왜 도대체 유익을 못 끼치는 그런 공동체냐라는 소리를 듣지만은 오늘 그런데 상황은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과 여건 속에 인도해 가시는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종착지인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믿으면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이 상황이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 수치의 나의 걸음이 아니라 영광을 향해 영화를 향해 걸어가는 나의 걸음인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이사야의 한 말 가운데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두 지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지파는요 수블론이고 한 지파는 납달리입니다 한번 위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요 저 위에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이고 수블론과 납달리가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뭔가에 딱 지형이 딱 갇혀져 있죠 딱 묶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 속에 딱 묶여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여러 가지의 소리들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멸시한다 이런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꼭 그렇게 납달리와 수블론이 저 위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난 땅을 정복해 나아가고 그러는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사사시대에 보면은 사사기 5장 18절 보면은 수블론과 납달리는 원래는요 아주 용맹스러운 두 지파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스블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투에 임하였던 지파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 이 두 지파는 아주 용맹스러웠던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훗날 세력이 갑자기 약화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수블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오늘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 두 지파가 어떤 일 때문에 멸시를 받게 됐는가 오늘 우리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지도처럼 이 두 지파는요 북쪽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북쪽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 수리아 시리아 그리고 아람 또는 아수르라는 이런 나라가 계속 침략을 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특별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고대 때 이 북쪽이 있는 지역은 북쪽 그래서 오랑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북쪽 오랑캐들이 계속 침범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침략을 계속 당한 북쪽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방 나라 사람들이 드나들게 되고 이방 나라의 문화가 드나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납달리와 수블론 땅에 별명이 붙었는데 9장 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게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런 말입니다 이 갈릴리는 맞는데 갈릴리 지역은 맞는데 이게 이방이 너무 찝쩍거리다 보니까 이방화된 갈릴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 북쪽은요 계속 이방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이방인들한테는 아니 하나님 신앙이라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우리도 못 이겨? 왜 이겨내지도 못하고 맨날 침략만 받아?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다 죽은 하나님?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네 여러분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찝쩍거리고 계속 침략을 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가 그렇게 하도록 그냥 두겠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되고 조롱을 받는 거죠 그런데다가 9장 2절을 보시면 그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또 다른 별명이 붙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2절에 큰 빛을 보고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 이 말은 누가 붙여준 말이냐 하면 이방 사람들이 붙여준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을 부르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향해서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에 행하는 백성 이거는 원래 누구를 지칭하던 거냐 하면 이방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던 표현을 열두 지파 가운데 두 지파 스블론과 납다리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같은 민족 같은 가족들이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래서 이 두 지파는요 북쪽에 있는 이 두 지파는 결국에 지파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한테도 하나님 믿는데 왜 그 모양이야 그런 모습을 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라는 소리를 계속 듣게 됐고 가족들끼리도 야 너희는 하나님 믿으면서 왜 도대체 북쪽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방 나라의 문화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신앙도 다 까먹어버리고 네가 무슨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여러분 이 두 지파는 결국 여기도 못하고 저기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존재감이 점점 흐려지는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9장 1절과 2절의 멸시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는 상황에서 스블론과 납달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 조롱의 소리와 멸시의 소리에 갇힐 건가 아니면 그 소리에 두려워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멸시의 상황이지만 그것을 2절 끝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는 하나의 과정과 하나의 어찌 보면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이 수단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납달리와 그리고 스블론이 결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방인들에게 무시를 받았던 그리고 같은 민족에게 무시를 받았던 이 두 지파처럼 우리들도 한 시대에 열정을 쏟아봤던 젊음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무슨 일을 했고 특별히 젊을 때 이런 큰 기획을 가지고 내가 어느 직장에서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했고 그런데 점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요 내가 무기력함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내가 점점점점 하는 일마다 꼬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기 계시는데 생각한 것처럼 사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학교만 들어가면 대학만 들어가면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진 것 같았는데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회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이제는 사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것을 하더라도 야 너는 그것밖에 못해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고 뭔가 좀 못하고 있으면 아직도 못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들을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상황은 분명히 자꾸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찝적거리면서 그런 말을 듣는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갇히기보다는 오늘 그 상황을 우리는 한 번 더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는 조롱과 수치와 그리고 멸시의 그 자리가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나를 바꾸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게 되면은요 내가 지금 비록 모멸감 속에서 멸시 속에서 자꾸만 나에게 대해서 그것밖에 못해 아직도 하고 있어 이런 소리 속에서 낙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있는 나도 이 과정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될 경우 영화의 자리에 나를 분명하게 있게 하실 것이다 왜? 오늘 여기 9장 1절을 보세요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착점은요 멸시를 당한 게 종착점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가 종착점이에요 종착점 그런데 왜 중간 지점에 내려갖고는 내가 왜 부산에 와야 되는데 대전에서 내리고는 왜 부산이 아니냐고 왜 부산이 이렇게 바뀌었냐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여러분 누가 잘못이에요? 거 대전에 내린 사람이 잘못이에요 거기는 종착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중간 지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멀리 보라는 겁니다 이 사연은 저 멀리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흑백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상영은 안 됐습니다만 유관순이라는 유관순 누나에 대한 것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큐멘터리가 아니고요 배우들이 나오는 건데 영상을 보면 흑백입니다 흑백 그런데 지금 만든 겁니다 막 3D가 나오고 이러면서 발전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4차 산업이 발달하고 컬러풀한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갑자기 옛날 1900년대로 내려가다 보니까요 이걸 흑백으로 만들어서 흑백 영상의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독특한 기법이죠 여러분 흑백 영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영광의 순간이었겠어요 그게 돌아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지금 보면 참 조잡하고 정말 멸시받는 것밖에 안 되는 그건데 그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처럼 사람들이 환호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빛나던 그런 가구들을 자기 집에 잘 장식해 놓은 게 얼마나 자랑거리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흑백 영상도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가구도 다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한옥들도 다 천대를 받는 거예요 다 지나간 것 모던한 모던한 그런 가구와 모던한 그런 건물들이 생겨지면서 그것들은 다 천시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를 천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쓰레기밖에 안 돼요 버려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 고 가구 오래된 가구 버려버려야 돼요 그 오래된 마을 다 뜯어버리고 다 초가집 없애고 기아집 없애고 다 아파트 세워야 돼요 흑백 영상 다 없애버리고 다 컬러풀한 그런 영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흑백에 흑백만이 갖고 있는 묘미를 살렸고요 그리고는 고 가구만의 그 묘미를 살려서 빈티지 예술을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한옥들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한옥들을 잘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한옥마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속에 오히려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유용하고 가치 있는 영화로운 자리 속에 있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이적을 베풀고 가르침을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니까요 다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내가 조롱 내가 이 자리에서 왜 조롱받고 있어 왜 이 자리에서 내가 멸시를 받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능력 못 나타낼 것 같아 내가 나타내 보일게 라고 한다면은 그 자리는 영광의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 속에서 자기가 그 조롱과 멸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날 그 놀라운 구원을 보니까 그 십자가는요 구원의 성취와 함께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느에미아가요 아마 느에미아는 그렇게 믿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 땅에서 돈을 갖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게 너무 안타까워서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재건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오셨냐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걸음을 했냐고 그럴 것 같았지만은요 막상 가서 보니까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갖고 간 자기를 향해서 보인 반응은 멸시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 멸시를 듣고 그 조롱을 듣고 무시하는 걸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멸시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걸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고 싸워나가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결국에 완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걸 보아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멸시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시면 이 멸시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결국 거기에 갇혀버리게 돼요 근데 뭐예요 멸시를 당하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여 그걸 넘어서 하나님은 어디로다가 인도하시고 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자리로다가 하나님은 인도하시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걸 못 볼까요 멸시에서 영화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 지금도 아마 속으로 아멘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 9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한번 여기에 보시면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무겁게 맨 멍해 채찍 압제자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 조합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예전에 지나갔던 시대에 이집트의 속박을 받고 있었던 시대를 연상시킵니다 한번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볼까요 표현들이나 의미들이 비슷한데 한번 보시면은 앞에 화면을 보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결국에 지금 여기 보이는 9장 4절에 나오는 이 말들은요 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열 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말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꽉 꺾으시며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은요 출애굽 때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왜? 이게 출애굽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출애굽의 이야기라는 말을 빼고 우선 출애굽의 때라는 말을 빼고 무슨 말로 바꿨느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이집트에 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듯이 오늘 스블론과 납달리를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라 멸시에서 영화의 그 자리로 하나님은 구원해 가실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방법이 옛날에 출애굽 때와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니네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때와 같지는 않고 어떤 때와 같으냐 미디안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의 때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두원과 300명의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한번 사사기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두원과 300용사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300명은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선별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눴을 때 왜 그쪽 사람들을 선택했느냐 단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쪽이 인원이 작아서예요 작은 인원을 선택했고요 또 나눠졌을 때 또 작은 인원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 니네가 만일에 뭔가 그렇지 않고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만 가졌으면 너희는 분명히 승리하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내가 이거 없애라고 오합지졸들 소수의 사람들 일부러 내가 선택했다 뭘까요? 사사기 7장 2절 앞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국과 같이 그렇게 막 능력을 나타내고 막 위대한 리더십을 나타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기두원이 용사라고요 여러분 사사기를 잘 보시면 기두원이 용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붙여줘서 격려한 말이에요 실제로 기두원은 겁쟁이었고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즙틀에 숨었던 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희는 자꾸 기대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를 멸시해서 좀 내가 벗어나게 하려면 이런 위대한 일 이런 엄청난 일 이걸 좀 나에게 보여주세요 막 내 자녀에게도 막 나타나고요 그래서 와 당신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정말 큰일을 했습니까 우리 남편에게도 나타나고 저에게도 나타나고 해주세요 출애국 때와 같이 그런 엄청난 일들이 좀 일어나게 좀 해주세요 와 그거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로마라는 나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같이 하늘에 기적을 쏟아붓는 재앙을 쏟아붓는 리더십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믿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지금 너희를 구원하려고 출애국 때와 같은 방법 안 쓸 거라는 겁니다 미디안의 아주 이러한 보잘 것 없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이 방법을 나는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멸시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롱받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과 수단이 이 멸시의 자리 멸시와 수치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 영광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돼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러면요 내 방법대로 안 되면은 계속 어디에 갇히느냐 나는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 속에 갇혀 있기만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재앙도 없고요 탁월한 무기도 없고 그리고 용사 같은 사람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 상황에 딱 놓이게 됐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것을 방법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내가 하는 일 멸시받을 때도 있고요 천시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 참 사람들이 그 나의 상황을 하면 막 나를 무시할 것 같아요 막 무시하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 웃기만 하더라도 정말 반가워서 웃는데 나는 꼭 나를 무시해서 웃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내 상황은 무시, 멸시, 천대, 조롱 이렇게만 보고 거기에 가둬 두면 오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화롭게 하심은 보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들은 그것만 자꾸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해서 영화로다가 바꿔가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한 도구로 한 사람을 쓰게 되는데 그게 누구인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위에게 주신 바태였다 아니 우리를 구원할 자는 모세 같은 자가 와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는 모세 같은 자가 와서 막 재앙과 모든 이적을 베풀면서 와야 되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난데요 이 아기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영화로운 삶이 멸시가 영화로다가 바뀌는 이 구원에 놀라운 삶이 일어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언하는 이사야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로운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열어지느냐 한 아기를 통해서 열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힘과 능력과 병기와 지략을 가진 누구와 같은 자 솔로몬과 같은 자가 와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누구를 기다려요 솔로몬과 같은 자 솔로몬과 같은 자 여러분 이런 자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힘 있고 지략 있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이런 자가 와야지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난국을 타개해 나아가지 아니 응애 하는 아기가 도대체 와갖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자냐 내가 들어 쓰는 자는 저런 지략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왕처럼 모든 것들을 힘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고 아기처럼 그저 전쟁이 벌어지던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던 저런 상황이 벌어지던 오직 자기 아버지 바짓자락만 자꾸 끝까지 아빠 밖에 없어 아빠 밖에 없어 매달릴 수 있는 자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거라면 내가 말이 안 돼도 내가 볼 때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당신이 하신 것이라면 나는 그대로 따라서 하겠다라고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악의 같은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블론과 납달리 그리고 우리를 멸시에 머무는 게 아니라 멸시에서 영화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아하스라는 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몇 주 전에 보셨죠 아하스라는 왕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사야 아들을 보내서 이런 자를 이런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데 이래갖고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는 힘 있는 왕이 있는 곳 왕이 다스리는 곳 왕이 그곳에 머무는 곳 그걸 찾다 보니까 결국 아수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으로 아수르를 의지하며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아수르는 너희를 보호해줄 보호자가 절대 못된다니까 너희를 갖다가 구원하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자는 내가 보내는 한 아기와 같은 자야 아무리 니네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방법은 그것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룰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6절에 보시면 이 아기의 이름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아기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아기가 할 일이에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다음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기묘자 모사가 두 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 기묘한 모사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놀라운 계획자라는 말입니다 이 네 가지의 이름을 보면 다 보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는 분 놀라운 계획자 하나님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평강의 왕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한 놀라운 것을 이 땅에 실행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올 자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오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자 평강의 왕을 대신할 자 이 자들은 이스라엘의 생각 속에 아기가 이 일을 하는 자는 아니에요 누가 이 일들을 하느냐 바로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 여태까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이 일을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바뀌셨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아기가 이것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게 아닐까 왜 내가 계획한 것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포기하시든 아니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든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나는 고집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멸시의 상황이요 이것이 나를 조롱하는 상황이라고 계속 믿고 있으면 이것을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까지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 자녀들도 어떻게 되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만큼 승리와 성공을 거둬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이 자리에 벗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 일어나요 그렇게 안 돼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확률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기대와 방법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 새로운 소망 새로운 멸시에서 영화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여러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이 모든 신앙적인 텃밭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확 신앙인들이 몰려오고 설교를 하면 아멘하고 결단이 일어나고 할 수 있는 텃밭이 잘 갖추어진 예루살렘이 아니라 완전히 생차배기들 같고 이방의 갈릴리 같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이적을 처음 보인 것도 가나도 갈릴리에요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처음 한 일 가버나움도 갈릴리에요 제자를 부른 것도 갈릴리에요 모든 것들 다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근데 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는 처음으로 마태복음 4장 15, 16절 보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본문 탁 핀데가 어디냐 오늘 이사야 9장 2절이에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5, 16절에 예수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핀 본문이 나오는데 이게 이사야 9장 2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곳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놀라운 영화로운 시간이 지금 왔도다라고 이 본문을 읽고 예수님은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9장 6절에 나오는 이것을 이룰 한 아기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이런 목수의 아들이 이 한 아기로서 이 일을 할 것이다 이걸 누가 믿어요? 우리는 그냥 아멘하지만 이걸 누가 믿냐고요 이 사실을 이 일을 이룰 자 뭐예요?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와 같은 자? 모세와 같은 자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능력과 하늘부터 놀라운 로마를 무너뜨릴 재앙을 쏟아 부을 자 깜짝 쇼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갖다가 확 끌어모을 자 여러분 이런 자가 이런 일을 이루는 것이지 어떤 한 아기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한 아기가 누구냐 하면 또 예언된 그가 목수의 아들이 자기래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었겠어요? 왜 못 믿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의 이 어두컴컴한 나의 상황에서 구원할 때는 적어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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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하나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나는 너를 거기서 다시 건져낼 마음이 없고 그 방법 사용할 마음이 없어요 다시 모세와 같은 자 와서 추레굽 때와 같이 이적이 로마에 쏟아 부어지고 그리고 하늘로부터의 재앙에 쏟아 부어지면서 너희를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가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고 그의 핏불이심을 통해서 오늘 인류가 구원하는 그리고 인류가 구원의 자리에 그 멸시받는 자리에서 영화로운 자리로 바꿔지는 이거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방법과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자꾸 예전 일 내가 계획하는 일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할 때 우리는 멸시의 자리에서 영화를 못 봐요 그 영광의 순간을 못 보고 그 자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만 있으면서 젊은 시절 여러분 한탄하며 살고요 내가 옛날에 잘 나갔던 때를 한탄하며 살고요 내가 안 되는 일 속에 원망하며 사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저 멀리 가서 다시 한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사야 43장 18,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자꾸 기억하며 옛날 일을 생각하며 왜 그게 안 일어나지? 왜 내가 계획하는 게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 새로운 방법으로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뱉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의 멸시의 자리를 멸시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영화로 지금 바꾸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눈을 열어 이곳에 갇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런 순간도 하나님이 새 일을 열어가시는 지금 그 시작이구나 라고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열어가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멸시와 수렁에만 자꾸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열어가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고 우리가 부흥과 회복의 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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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